대명항에 그러나 저러나 여기는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애완동물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거 대체 보물은 어디로 들어오는 게 이게 다 막아버렸네 아저씨 뭐 찾아요? 아이고 잘 만났어요 아니 그 저 이 동네 보물을 좀 찾으러 왔는데 혹시 보물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? 아 보물선? 그 보물선 말이오 아 그리오? 그리오 수고하시오 아니 뭐 이렇게 싱거운 사람이라 이디야 아이고 참나 어이 장고 아이고 아 무슨 웬일이오 아 이 친구 또 여기서 헤매고 다니네 그리 그 잘 만났어 내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 뭘 물어봐 내가 보물선을 찾는디 어 이 동네는 그냥 죄다 못하는 것만 있어 보물선 언제도 봐 이거 아이가 수변도 못하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 애완동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애완동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 여기가 말이오 자네가 좀 알아야 돼 여기가 김포 함산공원이라고 어 여긴 공원이오 그 공원은 이거 뭣도 봐? 공원은 가족끼리 와서 재밌게 놀다 가는 곳이지 아 그렇구만 여기 뭐 해먹는 곳이 아니고 자네는 그 보물 찾아서 이런데 오면 안지야 아 그럼 보물을 어디서 어디서 무조건 나를 쫓아다니면 된다니까 그리요 그 보물이 있는데 안오고 있는겨 알지 내가 한두 번 찾아줬는 거 그거 한번 기대 한번 해보았구만 자 그러면 앞장서 앞장은 아까부터 쓰고 있어 그래서 오더라고 보물 찾으러 가자 아까나 아까나 아아아 아아아